다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단을 붙잡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강단의 귀한 언약 가운데 성취시키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발걸음 앞에 근심이오 걱정이오 염려라는 지뢰받들이 놓여 있습니다. 유동치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24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림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서론적으로 우리가 잠깐 묵상해야 될 것은 나의 영적 상태, 영적인 현 주소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아담의 영적 상태, 현 주소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아담은 인간의 대표, 만물의 대표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하셨고, 또한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는 237나라 보그마를 이루고 계십니다.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장색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함께하고 28절에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문화명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자라는 귀한 타이틀과 누림을 얻게 됩니다. 이 행복은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나 행복에는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함께, 하나님이 함께 행복하자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이 책임을 무시하고 또 다른 행복을 추구했던 아담은 범죄하게 됩니다. 범죄함으로 들이닥친 근심, 걱정, 염려. 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보금으로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책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범죄라는 예틀을 완전히 깨버리고 회계라는 세틀을 갖추는 그런 기회일 것입니다. 사도행교 3장 19절에 너희가 회계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암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와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이제는 근심, 걱정, 염려 아웃이다. 이제는 우리 함께 행복하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세미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아담의 상태를 깨닫는 우리는 어떠한 영적 상태, 현 주소 안에 있어야 됩니까? 빌리포스 사장은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된다.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 주소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염려 아웃하고 날마다 세임을 얻는 시간,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가 됩니다. 영원한 패스워드, 하늘 시민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를 가지고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모든 현장,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모든 계획이 나의 현 주소가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 현장 속에 이 계획을 붙잡고 24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절대 믿음 회복입니다. 바로 너희는 먼저 유일성 복음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복음만이 유일한 길이고 복음만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라는 사도행전 1장 1절,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유일성일 것입니다. 이 1장 1절이 바로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되어집니다. 복음만이 나의 옛틀이라는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새틀 인생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기 1장 3절,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해답이 되어지는 복음의 유일성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24, 25 영원의 시간표 속에서 염려아웃 선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도 염려아웃 선을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기 1장 8절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복음의 유일성으로 우리에게 응답 가운데 누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모든 감사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절대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유일성,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리스도, 모든 감사와 문제 가운데 이 복음의 유일성이 정답으로, 해답으로, 응답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복된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해결책입니다. 바로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입니다. 여기서 구하라, 구하다는 뜻이 무엇인가? 제태오라고 합니다. 얻으려고, 찾으려고, 애쓰다, 힘쓰다. 어떠한 목표 삼고 우리가 얻고자 노력하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진척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확립시키는 것. 이걸 보고 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구하다에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가져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구하다. 두 번째는 구원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골방에서 구하는 것을 넘어서 현장에서 실현시키고 실천하여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하다입니다. 그래서 10편, 2편, 8절도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줄이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르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구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 23절은 어떤 자를 불에서 이끌어내어 구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간구하고 구원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의 나라, 이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렇게 말씀합니다. 추레옥기 19장 6절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기서 나라의 성립요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 현장, 이것이 바로 영토입니다. 이것을 사단에게 또한 세상에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누가 보면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지금 하나님의 성경과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 영토, 마음, 현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나라의 성립요건은 영토뿐만이 아니라 주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것을 빼앗기게 되면 또 식민지, 사단의 식민지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백성이 무엇입니까?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바로 우리가 삶의 어떻게 보면 원칙의 목적, 영혼구원. 이것이 바로 백성이 되어집니다. 영토와 주권과 백성, 이 나라의 성립요건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와 영혼토록 함께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의 나라가 당연히 그리스도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만왕의 왕이오. 만주의 주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 되어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권들과 통치들과 권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분으로만 위하마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에 흑암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든 곳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든 현장에 기뻐하고 또한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즐거움이 나타나는 희락의 현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른드 4장 20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어떠한 능력입니까? 바로 신기한 능력이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능력이다. 내세의 능력이요. 영광의 능력이다. 역사하시는 능력이요. 강건하게 하시는 능력이다라고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히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있다. 그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그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가 그리스도인이듯이 그의 의는 그리스도의 본분을 나타내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지혜와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통해서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의의가 꽉 필요한 것입니다. 10편 103편 8절은 여와는 극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더다. 여기에 그의 의의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극률이 들어가 있고 은혜가 들어가 있고 인자하심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 행하는 은혜로운 그러한 정의, 법치를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인해하신 그 구세주, 바로 인치를 말씀하십니다. 극률을 통해 아픔을 나누고 함께 더불어 먹고 사는 그러한 덕치를 말씀합니다. 이처럼 정의와 공의와 공정하신 이것을 그리스도의 본분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해결책을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해도 좋고 안 해도 무관한 것이 아닌 명령이자 은약입니다. 우리에게는 꿈이요 비전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해결책 명령을 우리가 잘 섬겨나갈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말숨 운동이 펼쳐져야 됩니다. 말숨 운동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주임되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제자 운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바로 그리스도의 지응을 삼고 제자 운동을 펼쳐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 영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캠프 운동인 것입니다. 말숨 운동과 제자 운동, 캠프 운동,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립요건, 주권과 백성과 영토, 이걸 통하여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래서 염려가 아웃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노바디, 노웨이, 노엔서 현장이 이제는 에브리바디, 에브리베이, 에브리엔서 현장으로 개혁하는 CVDIP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주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하합니다. 결론입니다. 더하여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무의무한 더하여 주시는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일용할 양식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늘의 만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빌리포스 4장 19절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또한 문제와 시험이 찾아올 수 있고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주권의 힘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바로 고림도전서 10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마귀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간시키고 괴기를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희들을 구원하셨느냐 분명히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세상 염려 삼위일체라고 하죠. 바로 의식주 문제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학 14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일 염려? 굳이 오늘 할 필요 없죠. 오늘은 누리면 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림도서 6장 2절은 말씀합니다. 날마다 오늘과 지금 주시는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삼오늘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고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 세상에서 가장 감동된 헌신, 염려 아웃 바로 끊고 버리고 이제는 떠나서 선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24제자 전두자로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나의 현주소, 강단을 통해서 늘 확인하고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인생 최고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운동, 제자운동, 캠프운동이 오늘도 발걸음 속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와 공의를 공정하게 실현하는 그리스인의 본분으로 내 자신이 누리고 드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강단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임 목사님, 성룡 충만과 오려, 그 가정과 후대를 놓고 가시는 모든 현장 가운데 전도 제자와 중직자와 산업인 렘눈트와 차세세 성교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섯 공동체라는 조직을 주셨습니다. 또한 교구와 렘눈트, 전문사에게라는 조직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운동, 제자운동, 캠프운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세밀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오면 시간필 것입니다. 이 시간필을 통해서 소중한 예배, 행복한 예배자로 이제는 집중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이 시간에 애타는 심령으로 함께 합니까?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또한 나에게 이런 여러 감사 기도점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 드려지는 모든 곳에 참으로 백배, 천배, 르호봇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우리의 현주소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신 강단을 통해서 확인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최고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말숨운동, 제자운동, 캠프운동을 통해서 마음껏 성취시키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의와 공의를 공정에 실현하는 크리스도인 그 본분을 가지고 현장 가운데 드림과 누림과 나눔의 응답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실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단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주신 그 말씀 메시지 우리 사자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시며 참으로 그 가정과 후대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가시는 모든 현장 가운데 중직자, 참 산업인들 또한 랩너트들, 차세대 성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원의 다섯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교구조직과 또한 현장조직과 전문사역과 랩너트 조직을 허락하셨사오니 참으로 이 시대에 말숨운동과 제자운동과 캠프 운동을 통해서 이제는 일인일 교화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우리가 대면하기에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꼭 만날 자 만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시간표로 받아들이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소중한 예배, 행복한 예배자로 더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표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애통한 심정을 가지고 이 시간에도 감사를 가지고 이 시간에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전무 흠어 응답이 있게 하시고 백배, 천배, 르호벳의 그런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전성도가 집중하는 가운데 본당 헌당을 완성케 하시고 이제는 마음껏 전도 선교 현장 가운데 참으로 귀한 르호벳의 경제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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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